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지주 여러분 11월 26일 제가 계속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이 D-Day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까지 의미 있는 공시가 안 나오면 제가 오늘 하루 쉰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사 관계자가 제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공시 금액이 485억 원 이 금액이 작을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고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지금 보시면 상기 계약 수주 일자는 구매 주문서에 대한 승인일입니다 승인일이 2011년 11월 25일 그리고 26일 두 개에 대한 PO입니다 그러면 두 개에 485억 원이니까 하나에 뭐 2,300억 정도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EU 연합에 공급 조달하는 계약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따라서 남미 체코나 브라질 또는 동아시아 쪽 개별 국가에 대한 두 나라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요 유럽 연합은 조금 더 기다리면 훨씬 더 큰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9시에 합니다 이 공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고 싶었지만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피치인베스먼트 9시 정기방송은 합니다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